고! 들었어 아아아아아아아아 그거 할걸 모빌리티란 말 같네? 모빌리티란 말 같네 유니온을 바꿨어야 되는데 미스 미스 거세 아 근데 캐논 셔터는 너무 운에 따라서 무룽충수가 달라진단 말이지 운이 운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무룽충수가 달라진단 말이죠 3마리 나오는 온대가 35-47 37? 거미가 48인가요? 3마리 나오는데 어디죠? 라이칸 3마리 나오는데 어디입니까? 아 48이 거미야 검 3마리 나오는데 45인가? 48층 아 약간 이제 50층부터는 운이거든 운이 좀 필요해요 캐릭터가 운이 좀 필요해 왜 운이 필요하냐 보시면 알 겁니다 왜 운이 필요한거지 도대체 어 보시면 알 겁니다 오케이 운이 좀 절대적인 것 같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운이 많이 필요해? 운이 많이 필요해? 근데 알로우면 끝났어요 흥득 아 좋았어 40부터 시작인가? 매그맛을 만나야 되는 건가? 리즈 시작인가? 그런 건가? 리즈 시작인가? 아 잠시만 몰랐어 35? 35가 3마리 나오는 건가? 그지요 6에 3마리 나오는 데 아니야? 그거 봤을 때 아닌가? 아니 괜히 썼네 어디가 3마리 나오죠? 아니 라이칸 3마리 나오는데 있지 않나? 여긴가? 아 아닌데? 여긴가? 아 30분 가요 낭비 오졌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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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내 캐릭터 어디가네? 오케이 하나 넘어가고 다음은 링 오브 서브를 하나 갈까? 별로였어 별로였어 어우 비탄 거미가? 아 근데 거미는 거미가 46 아니에요 48이라고 오케이 아 아 아 요정도면 나쁘지않게 넘어갔어 다음어드 47은 누구야 47은 누구에요 어 제발 보여라 아 약간 별로였어 너무 별로였어 뭐가 나와야 돼 무슨 번지가 나와야 되죠 크뎀링이 나와야 되는건가 아직 쿨인데 아 여기서 릴레스 하는것도 그렇지않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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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렌딴 fravic 3 그 다음은 릴레로 묶어두고 한번 가보자 그거 하나 하나 쓰고 아니C 릴레로 묶어두고 간다 파인드 그냥 오리네 오린 전력 좋았고 예전에 간다른 슈퍼 ambos 릴레로 묶어 백두 하나 오리 준비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아 썼는데 아 지금 두고 스킬이 공인당했었구만 어느정도 짤도 잘 구워 더욱더 저 그래도 얘는 가만히 있는다나? 저번에 무죄 왔다갔다 하던데 잠시 테이크 마주커보 간다 마주커보 간다 아 다 쓸걸 그랬나? 쏟아 부을걸 그랬나? 자 리레하고 바인드가 한번 오지 않나? 그지 어 나 캐릭터 마지막 기회가 있을까? 45초 5초 불타임 아 바인드는 안되겠는데 이거 죽는다 오린가자 아 오린다 준비중인데 어떻게 끝나냐? 저쪽 내려 내려 어 동반 아니야 이거 언제 끝나냐? 아 바인드가 있었으면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조금 가다듬으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한번 가능성이 있겠구만 가능성 봤어 충분한가 가능성으로 조금 가다듬으면은 이제 여기까지 가능하겠구만 아 좀 아쉽네 여기까지 아쉬웠어 아쉬웠어 그래봐야 55층 해봤죠 9등이 있군요 어 조금 빨리 하면은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었겠구만 아 쉽지 않네 쉽지 않아 어깨 조금만 가다듬는 걸로